야, 저 새끼는 너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밖에 없었거든? 시발 년이! 야, 방금 새끼라 그랬냐? 니가 나 낳았어? 니가 우리 엄마야? 어따 대고 인연이! 시발 넌 얘 알아? 언제 봤다고 그 더러운 손을 뒤밀어? 손가락도 시발 잘리고 싶냐? 제발 그만! 야, 내가 니꺼 맞았냐? 니 친구꺼 만진거 가지고 왜 니가 더 지랄이세요? 시발! 지저버릴라! 시발! 야, 이거 안 돼! 제발 그만! 지구야, 제발 그만 좀 해! 내가 괜찮다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! 근데 왜 니가 더 그러냐고! 저 사람이 너 빵에 넣겠다잖아, 빵에! 제발 지구야, 이제 그만해! 나 괜찮으니까, 어? 형사님 들으셨죠? 이 친구 하는 얘기 아무렇지도 안태잖아요! 야, 한지연! 너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? 아이, 그냥 놀자고 그런 거잖아! 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? 너 진짜 그거밖에 안 되는 애야? 그렇게까지 싸구려였어? 뭐 좀 끝내주네, 끝내줘! 어, 나 싸구려야, 그래! 나 뇌도 없고 존심도 없어! 야! 그래도 잠이라도 잡은 내가 낫지 않냐? 어, 손도 못 잡아먹는 너보다? 야! 그만한 일 좀 하세요! 왜 들리래, 친구끼리! 누가요? 얘랑요? 전 아닌데요? 나 이런 얘기 decir... 그렇게 계속... ... 이제 아침을 찍고, 아침이 가득 찢어져요! 아침이 가득한UND Eisenhower 아침에 끝 Ин터접할 수 없을때 아침이 다른 곳도 refuse